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두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과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형제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그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매뉴얼과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관련돼서 뉴스를 들을 때나 어떤 교회나 기독교 단체, 성교 단체에서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어떤 대표, 어떤 장로님 이러한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소식 듣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범죄한 형제들을 대하라 그렇게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대로 우리가 돕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많이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직면하는 일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고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지금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도 나와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아픔 때문에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형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분을 위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당신 이것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찾아오는 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단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다윗과 같이 내가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됐는데 이 교회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수근거리는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쁜 감기 바이러스 같습니다 좀 더 비유한다면 요즘 낙엽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 낙엽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누가 청소해 주지 않으면 정말 지저분해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나쁜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뉴스에도 좋은 이야깃거리가 뉴스로 나오는 적 별로 없습니다 아주 조금 나옵니다 그러나 아주 흉악한 범죄나 아주 나쁜 이야기가 들리면 방송에 뉴스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공용방송 말고도 카더라 방송이 참 많아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집사님이고 집사님만 들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얘기를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 이 매뉴얼대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만나게 되면 알게 되면 먼저 용기를 좀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형제에게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팩트 체크만 해도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잃고 교회도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면한 사람이 당신이 이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시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하나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는 겁니다 두 사람 더 데리고 가면 세 사람이 가서 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에게 이야기 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범죄한 것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았던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또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직면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는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권위자를 모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가서 당신이 이렇게 범죄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오해받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잘못했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하지 않냐 하면 우리의 대화의 방향은 계속 어디로 흘러가길 원하냐 하면 이방인과 세리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한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본문인데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같이 짝을 지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있는데 이 본문은 범죄한 한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범죄한 그 형제의 증인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그 형제는 분명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방인과 세리만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이 매뉴얼대로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매뉴얼만 잘 따라도 교회의 아픈 소식이 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소자가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야기만 하고 맙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아무도 수고를 하지 않고 이야기만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라 하는 제목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범죄한 그 형제를 향한 연약한 이방인과 세리를 향한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꼭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증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성교적인 이 본문에 또 하나 짝을 이루는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뭐 하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고 이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994년에 한국 사회를 충격에 몰아놓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지존파 사건입니다 그때 한 20대쯤 지난 5명의 6명의 사람들이 5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연쇄살인을 하면서 살인공장을 만든 겁니다 이 사체를 토각내서 소각하고 심지어는 그 사체를 인육을 먹었다고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부자를 원망하고 증오해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20대의 그 청년들이 악마가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 검증을 했는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잘라내고 어떻게 먹었고 이런 것들을 다 시연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사랑의 교회의 이재명 집사님이란 분이 이 사건의 뉴스를 보았댑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충격에 빠뜨리는 이러한 악마 같은 짓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이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서 TV를 껐 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생각이 나고 내가 얼마나 어렵게 지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나 측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집사님이 교회에서 여섯 명의 지점파 전도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밤새 편지를 쓰고 선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때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영치금 한도액이 3만원이었댑니다 그래서 3만원 돈도 붙이고 사랑의 모든 행동을 한 겁니다 그때 그 구치소에 있는 담당자가 이 집사님 전도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댑니다 교회가 구제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뭐하러 찾아옵니까 이 지점파는 이미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지 않는데 그 지점파의 리더격인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94년 10월 27일에 이재명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조차 면회 한 번 오지 않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고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또한 슬픔과 기쁨에 인간적인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사건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앞날에 안녕히 함께 하시길 지옥에서라도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기환 드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점파 김기환을 제가 만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집사님이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집사님이 지점파에게 했던 일이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마 같았지만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오늘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래서 증인으로 보내신 것이지 재판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청문회에 보면 장관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그 청문회를 볼 때마다 제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장관은 못 되겠구나 저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그 질문이 날카롭고 뭐 어디서 이렇게 자료를 다 찾아오시는지 저는 그 청문회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 장관은 이제 안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악마의 하수인 노릇을 할 때 어두움의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 의로운 자의 영역에서 악마의 하수인의 역할을 할 때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에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이미 갖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의 심판대 위에 하나님을 세워놓아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심판대 앞에 한번 서 보셨는데 빌라도가 심판장이었고 재판장이었고 이미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죄가 없는 거 알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정치인이 자살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깨끗한 정치를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자신까지도 용서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정확하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 제목들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함께 꼭 실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데 사단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기도가 모든 결박을 끊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고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분명히 가능하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성전을 부탁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왕이 되고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북이 영화를 구하지 않았고 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강력한 나라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대로라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축복받은 삶을 살았냐 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언가 질문을 할 때마다 솔로몬은 그 질문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범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북이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다 완성하고 기도를 합니다 역대야 6장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을 완성하고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도에는 기도 제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에 전염병이 돌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전쟁이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할 테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한 열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대야 6장 32절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죽기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소서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 솔로몬이 또 한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 성전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내가 범죄했을 때 내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내 땅에 전염병이 있을 때 내가 전쟁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의 성전에서 듣기 원했던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방인이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과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을 펴신 팔을 구하여 구하여 이 땅에 와서 먼 곳에서부터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기도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이방인의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가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서 이사야에서 5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이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질병, 나의 성공, 나의 장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그 이방인이라도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민족의 가치관 가운데 그 정체성 가운데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것이 축복이긴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긴 했지만 그들의 발을 묶게 되는 아킬레스권이 됐습니다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다 저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올이 담의 색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그 쓰러져 있고 장님이 되었던 사올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였는데 그 아나니아가 사올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올이라고 불러요 그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원수였어요 방금 전까지 바로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오고 포박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에게 나아가서 형제 사오라라고 부를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자면 역대화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멀리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는데 솔로몬이 말했던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먼 길을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누가 더 먼 길을 와야 하는 것일까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먼 길이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 와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 성전에 와 보니까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같이 겉으로는 보였습니다 수많은 지방에서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말이 다르고 사용하는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살 수 있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사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너희가 지금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 말도 예수님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예레미야가 7장 4절부터 이미 예레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보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일컫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에는 너희가 내 눈에는 이곳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구나 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기도하는데 아무리 하늘을 향하여서 불을 짓고 두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강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 홀로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엘리아가 위대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바할 선지자와 450명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하고 그날 불이 내려서 그 450명의 바할 선지자들을 그가 한 손으로 다 죽입니다 한나절에 여러분 450명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칼로 그래서 그 450명 다 죽이고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냐 하면 그 450명 다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지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한 마리 들린 거예요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오늘 이 바할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 손에 너도 그렇게 되리라 이 여인의 말에 그가 꼬꾸라지고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잠을 자게 하고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사실은 육적인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쓰러져 있는 엘리아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호랩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랩산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엘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따르고 바흐를 따르는 선지자들 내가 다 죽였는데 나만 혼자 남았어요 이게 엘리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위 틈에 엘리아를 숨겨 놓으시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지나가시는 흔적들이 여러가지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바위를 부수는 바람으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이 내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또 이것입니다 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 그때도 엘리아가 또 한 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시는데 아직도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도 믿지 않는 이 엘리아를 위해서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놨다 여러분 7천명이 있습니다 7천명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7천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었는데 엘리아는 어떻게 느꼈냐 하면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이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선교담당 목사로 올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선교담당 목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담당 목사를 하면서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돌하죠 부목사가 교회를 한번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투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선교담당 목사를 하면서 국제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국제예배가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냈냐 하면 선교적인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에 선교담당 목사로서 제가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선교적인 모든 교회 사역을 섬기면서 플러스 알파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새벽기도를 두 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그때 5시에 1부, 6시에 2부 새벽기도 하단 시절에 1부 새벽기도 하고 2부는 국제교회 새벽기도에 나가서 새벽기도를 한 번 더 하고 그 교회를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정말 천사와 같은 도움을 주셨던 함께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이 여러분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그 권사님도 다 계신데 두 분의 성함은 좀 나누고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박경순 권사님과 박용숙 권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지금 천국에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을 지금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때 함께 그 기도의 자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힘이 무엇인가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박경순 권사님은 암이 온 몸에 이 가슴에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면 항상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마다 건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감사, 감사 자리에 앉아도 감사 엘리베이터 타셔도 감사 뭐 하나 행동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게 다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도 그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나중에 아프시대요 많이 아프셔서 누우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가슴에 암덩어리가 이만한 게 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특수 반찬가로 붙이시고 다니셨던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를,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암세포가 이렇게 밖으로 주먹만 하는 암세포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 봤습니다 시커먼 게 그런데 그렇게 아프시면서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진통제를 맞아도 이 진통제 파스를 이렇게 대시는데 천사 같은 얼굴로 사시는 거예요 이 두 분 권사님이 또 박용숙 권사님은 그 연로하신 분이 소녀 같으세요 그래서 가장 청년같이 선교한다 그러면 가장 앞장 서시고 기도한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함께 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두 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 두 분 말고도 함께 해주셨던 분이 많이 있지만 생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점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국제교회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항상 기도의 자리는 계시고 우리 국제예배를 드리면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항상 웃으시면서 그 외국인 형제들을 자매들을 손녀 같거든요 손자 같고 우리 교제하는 시간에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할머니같이 어머니같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떠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게 됐냐 얘기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안아주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영어 못해도 복음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많이 미성숙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열정만 있고 목해를 잘 몰라서 시행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로뎀나무에 꼬꾸라져서 쓰러져 있을 때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장 4장에 그가 기록한 내용은 다 나를 버렸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이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이제 내 곁에는 누가밖에 없는데 할 수 있으면 막아도 데려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하나님이 꼭 원수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허물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 두 명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두 명이 한 시간만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한 시간을 못 버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세 번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나 보니까 또 졸고 있어서 이해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의 기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이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범죄한 형제까지도 이방인과 세리로 버리라고 그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또 그를 품어내는 것이 수고스럽죠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도 함께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아무도 넘어갈 살아남을 차가 없어요 아무도 살아남을 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청빙 받았던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여튼 그 긴 터널을 지나면서 다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오는 성도님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2018년 5월 27일 날 시작한 우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우리는 교회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30명의 사람이 함께 예배할 처소가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자기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문정동에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시작한 게 우리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첫 예배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2주가 지나고 나서 제가 썼던 영성일기를 제가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6월 11일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기도 처소가 없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카톡으로 컬럼을 보냈습니다 모던하우스에서 구입한 그릇으로 포도주를 담고 땅을 담았고 다이소에서 구입한 천원짜리 보자기로 덮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프린터가 없었기 때문에 모바일 주보를 만들어서 나누었습니다 구역별 성도들이 쌓은 김밥으로 애찬을 나누고 설교 동영상 찍을 카메라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강대상도 없어서 악보 보면대 하나 구해서 그곳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두의 의견을 나누고 전교인이 함께 피크닉을 갔습니다 주일에도 전교인 수련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예산을 책정할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성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더 주님이 분명해지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만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와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 건물을 다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하나를 알게 됐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을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이유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더라고요 지난 6개월을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교회를 분리개척하는 교회로 함께 올해는 두 개 교회가 분리개척하게 된 사연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왕정원 목사님께 좀 미안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분리개척을 하게 됐는데 제가 더 많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큰 성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은 크니 이 성전도 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은 것입니다 거기다 금을 그렇게 부어놓고 그렇게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제정신입니다 제가 제정신인데 제가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성도가 성전이면 됩니다 우리가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정말 땅끝까지 나가서 보금을 전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면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면 이게 가능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범죄한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지 않냐 하고 끝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라면 가장 큰 교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초대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를 장소를 정하는데 우연히 사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3개월에 걸쳐서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소를 결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미래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원래 다른 곳에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게 세 번째 장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장소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모든 성도가 투표해서 그 후보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순위에 있는 것을 뽑아놓고 결정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는데 그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전날 그래서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또 다른 장소를 하나님이 찾게 하셔서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한 번 투표를 했는데 그것도 또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또 그곳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의 장소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안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또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장소를 또 결정하게 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우리는 교회를 그곳에 심으셨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교회를 한 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있다면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한 번 기도하고 오늘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해 주의 십자가 살아 우리 교회를 사랑해 하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고 고라 당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믿다니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네 아멘 주님 그 교회에 가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예다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해 주의 십자가 살아 우리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해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대가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회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해께서 교회가 교회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교회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함께 할 심한 완전히 바랍니 주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들이 일어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